호떼 다른 사람만 찍고 갑시다 자, 앉아 니 자리는 어디 있어야 되노 옷은 옷이 있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 아니야. 월터 안이쁘다. 이거 월은이 아니고 엘리집니다. 이 쯤이 예쁘네. 정신 못먹으셔도 되겠는데. 이 쯤은 이 쯤은 더 이쁘이다. 하하하하하 네. 여행 안고 열해라. 에스는 어디 가야해? 에스는 월터 전자와 전동행에 있는 뭐 안전을 똑같으니까. 아이고, 지금 아파. 진짜 아파. 빨리하고 갑시다. 좀 늦다. 너 같이 자고 가로. 빨리 가라고. 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쪽으로. 너는 내성적이 나와. 일했어? 넌 지능 취. 열리지나. 이스라엘 남해검산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부스러오고 구름도 끼고 이렇더만 산행 출발하니까 햇빛 쫙 나가지고 하늘이 정말 새파랗습니다 근데 여 남해쪽으로 오니까 동백나무가 벌써 보이네 꽃은 맞네 아니 오늘 와글라 아니 지금 여기 남해에는 완전 봄날씨다 봄날씨 동백나무가 이렇게 파래가 그런지 오늘 입춘인데 이 동백나무 겨울에서 빛이 바짝바짝하니 나네 꽃은 안팠지 흑산도가 왜 흑산도냐 하면 동백이 흑색이 나거든요 아 맞나 근데 이 동백잎이 파랗게 있으니까 완전 어디온 봄날 thinking 에이 그냥 올라갔으면 형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아 이거 뭐 기다리고 아직까지도 그 형수가 그리 좋은겨 아 예 잘 따라오는 이다 걱정하지마 근데 와 오늘 전부 걸음이 빠르네 설레 보니까 예 혹시 막 미끄러진다 날씨는 완전 해외상탑이다 아니 여긴 완전 봄날인 것 같므다 아직은 겨울인데 아무리 오는 이춘이라도 여기 동백나무 잎이 파란게 완전히 봄날 같므다 이게 빨리 커거든 근데 이건 완전 덥다 덥어 오기 없다 올라오고 있겠다 올라오고 있다 차가 아팠다 이제 어? 내가 안가면 되는겨 세상에 안가팠나 그래 후원히 사게 되는데 뭐 안다 아 자 거기서 좀 집단하자 하자 밥도 안 먹는 거야 아 그냥 어디 어디서 이제 도나 지네 아니 어디 다른 나라에 오는 기분이고 잎이 새파랗게 이려 있으니까 그자 그저 친다 어? 아니다 크게 힘든 부자 나왔다 지금 지금 동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동시에 옷 벗는답니다. 옷을 새로 입어요. 덤벅쩍 올라와서 뱉니다. 겨울에 낚시 높게 입혀본다는게 얼마나 흑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낚시 높게 입혀본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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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로는 전기가 잘 되어있습니다. 정산로는 삼성의 就到됐습니다. 동식이 최고다. 내라도 힘을 때려줘야지. 저는 사람은 잘 지었기 때문에 저래는 안 안 줘. 원래는 엑스레이 찍어주고 폐 CT 안 하거든? 아. 초고기. 고양이 초고기. 아. 이리 좀 해보면 내가 처리해. 아. 덥다. 나 시기해. 이야. 의례 없이 진짜. 아. 형님. 제일 좋으십니다. 물 좋아. 아. 물이 갔습니다. 얘는 물이. 물. 자. 우리 필요하시니까 가자. 빨리. 아니 좀 시리다 갑시다. 그런 사람들 좀. 형님. 저는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물을. 따라가려고 할게. 목숨도 겉은데 저거 보면 어때? 에이. 섬도가 보고 저거 보고. 진짜 체력은 진짜 대단하다. 누니까 이거. 체력은 대단하다. 잘해보면 운이 있겠나. 없어. 이상기후라서. 야. 그래도 저번주에. 민주시산 갈께네. 눈 좋더라. 날씨도 안 춥고. 다 비죠. 민주시산. 그래. 아. 끝내주더라. 봉진이. 봉진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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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 너 뭐 짓을 하면 또 말ownik한대. 그래. 여기는 미끄럽대에 이끼가 있는거 봐라 선물따라 까지 벗겨서 해놨지만 선물따라에 이끌말라 야 요 시에라고 이런 장소를 해놨는데 왜 앉히고 다 올라가는데 시에라고 이런 장소를 해놨는데 1분 휴식 니가 회사이면 신경 좀 누이노 반장이잖아 반장이라 신경 좀 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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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야 너도 뭐 하나 했잖아 아니 그 이번에 뭐 하나 했잖아 직장! 직장 아이가? 어 야 직장이다 야 그래 내가 안그래 못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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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하나 둘 셋 넷 너무 했나 봐 나이 갔다 나이 갔다 뭐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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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안 대다 이래놓고 저 언니는 네 저래가 또 이래 하면서 그래놓고는 가방 빼고 올라가야 된다 아유 가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 옆에 그 모자라도 구멍 사이에 길통아 저기 가면 조망 좋은데 있는데 왜 전망대가 있는데 천천히 손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네 우리가 저저저 저기 저기서 출발했네 그죠 응응응응 네 옛날에는 그 주차장 그런게 없었는데 길을 하나 내면서 만들어 놨니 그죠 그죠 그 염하다 올라가면 다 빈다 마을 그거 가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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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리와라 핫하핫 왜 단풍 일대왔대 그러니 단풍 일대왔대 근데 단풍이 이쁜게 아니라 단풍 때와도 이쁘다고 아유 앞에 내려간지야돼 뒤에 오다 여행ogn 여행 여기 여행ogn 여행 여행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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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자꾸 하고 있다 봉신이 잘하고 있다 아 좋다 아 아 아 아 힘들게 올라왔네 보이나 아 안 보이는데 멋지다 어휘 보는거 어 안 보이는데 아 조망은 있네요 아까 올라올 때는 정말 좋았는데 남의 조망이 한눈에 삭 도르네 빨리 오나 와 배답이네 아 여기 올라오게 바람참 참고해보세요 아 그래도 저기 가 땀씩 가뿌있네 아 어질어질하니 왔습니다 아 그렇게 쏟아 살아대래가 또 으 으 으 으 아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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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로 해가 올라오게 해 놨네 자 이제 후수암 도착합니다 공사종 출입금지 부수암은 공사중이라서 못들어갑니다 공사를 몇년 하는거 같아요 그렇겠네 공사중이라서 못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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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이런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 좋으며 하나 좋고 리다리 리다리 안 보이는데 자 상사바이 상사바이 갔다가 여기 갔다가 가방 나눠가자 공진아 여기는 그냥 저거다 가방 나눠가나 통책만 들고 던지뻐라 안간다 나아놨어 베끼고 해야되는데 베끼도 안하고 그래 저거 얼마 안된다 가자 자 우리는 여기 부산 공태에서 상사바이 400m 들어갔다옵니다 기록발이 엄청 세다 상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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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아프네 갑자기 상사바이 많이 들어갔는데 공원장 어 남편 저거 완전 거북이네 어디가요? 저거 어디에까? 아닌데? 거품이 맞잖아 아이고마 저 뒤에 거 머리도 거품이라니까 조금만 더 올려줘 조금만 하나, 둘, 문이 안 돼 아아 안녕 안녕 지경씨 지경씨 올라가 힘들어 가 아이가? 오빠 어디가? 오빠야 뒤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돈도 안하고 버스 타고 온 거 아이가? 봤지? 오빠야 죽는 줄 알았다 아니지, 오빠 버스 타고 오지 아니지, 오빠 버스 타고 오지 아니지, 오빠야 하지마라 네, 오빠가 켜놓고 내 배포 시바 네, 왔네 하지말라 그래 너 버스 타고 왔잖아 와 버스 타고 온 거 아니야? 네, 좀 치지도 안하고 너 이럴래 왜저래 가방 다했노 가방 저기 나누고 왔다 하하하 하하하 그러고 온 거 띄줍니다 아 잠만 살 때 해라 잠만있습니다 그래 하하하 하하 하하 이쁘네 다음부터 오빠 모시고 다닐게요 네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놀래 어 진짜issent 이렇게 하자 겸 하자 젊어 젊어 휴대 injury 그 쓰있따 찾아 has 자 찍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다시따 다시따 산에 출발할게 비에도 안하노 회장이니까 일하나 이래 어디로 가노 요 상쿠바이 거짓나 여기가 가야되나 와 도시가 멋있다 와 도리 참 시원하게 생기네 택시 바다 소만들 오전 이리와 위고 왕관 왕관 저한테 뭐라고 아.. 형님 참 대단하다 카메라 렌즈 저리 가다 닿으면 죽는데 근데 방청한다 방청 깨비 call 이사회 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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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침에 일어나면 뜨거운 차를 한잔 먹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속이 막 든든하대요. 이거 괜찮네. 그거 한잔 먹고 나가면 화장실 그걸만 자주 가면 한 두번은 가야 되네. 먹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밥 한 먹으면 일을 해야지. 먹는 욕심이 아니지. 그건 일을 해야지. 이거는 여기서 잘하다 먹네. 살이 쪄감. 나는 저거 저 뒤에 저거 완전히 고향이 까만가. 완전히 저거. 개인 줄 알아. 얘가 아니고 신화소리나 아니면 뭐 그런거 살이 쪄감. 저거 저거 왼손 해가지고 어 얘는 눈이 없나? 눈 있네. 눈이 어딨고 오라반도 단디 봐라. 단디 봐라. 어 괜찮네. 속이 또 꺼내야 좋네. 응. 사과 많이 돌렸다. 사과 이렇게 해서 동시 저거 기다린다. 막 같이 올라오면 되지. 저 혼자 배신 땡기고 어디 많이 가나 싶어서 여보 밖에 못 한나. 어 하하하하하 야 우리들이 더 빠르다. 그래 놓고 니 그 혼자 그 배신 땡기고 그라노. 저놈. 그래 어디 뭐 많이 갔는 줄 알았더만. 그래 절로 갈걸. 그래겠네. 그 배신 땡기고 그라노. 별 차이 없네. 저 저 여기까지 뭐 100m 밖에 차이 없는데. 응. 왼손 하러 오노. 우린 저 뚝뚝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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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 뭐 하던 데를 해야한다. 뭐든지 하던 데로 해야지 전 자 금산 정상 300m 남았습니다 보리암 정상 한거리 도착했습니다 자 정상 또 가방 나눠 놓고 갈게요 전도 넘어간다 전도 넘어간다 일로 온다 자 이제 금산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간다 찍었어 찍었어 감사합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나들 사진이 일로 와 이건 열면 사진 이런데가 확 들어가 나오고 나 좀 파괴해가지고 찍었나? 잠깐만요 냉거 하나 찍고 찍었나? 들어가 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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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네이비다 네이비다 다음은 네이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 네이비 들어가 빨리 들어가 하나 둘 셋 찍어주세요 자 한번 더 하나 둘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빨리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잠재기 너는 뭐다 읽었다 어? 네이비어 맞춰 오케이 자 백도 보이세요?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백도 보이세요? 자 하나 둘 제가 저거 치마 얘는 치마 치마 아 옛날에 주변사람만 찍고 갑시다 이게 안 보여 어? 짠거 주관님거 하면 된다 이거가 그냥 여기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라 여기 여기 찍으면 된다 여기 여기 찍고 단체 찍고 여기 저만 찍고 빨리 혜택을 쳐본다 아니 불렀다 이게 없으니까 이거 하면 돼 엄청 없는대로 하면 되지 자 일 년 서고 서머야 너 있지 안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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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가리라 빨리 오나 빨리 오나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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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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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스쿠리 따라 어이 파이팅 또 와줘 나가라 작가님하고 작가님하고 아유 됐습니다 네 조용하네 와 완전히 조용하다 아유 야 빨리 찍어봐 개인사 찍어 사람들 빨리 빨리 찍어봐 왜 안 찍어 뭐 뭐 여기에서 지금 2시 20인데 맞아 이어줄게 이어줄게 2시 20분인데 가방에 든 건 다 드시고 보람 가가지고 한 30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4시까지 4시까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4시까지 하산하는데 뭐 이리 서두르노 니네 삐켜줬소 아니 몇 시에 내려가야돼 4시까지 내려오라고 여기 30분 밖에 살 수 있는다고 여기 살 쪽으로 가자 아유 거란가갖고 야 인자 인자 공식이 많이자 어? 4시까지 하산하시면서 먹으면 어떡하지 야 야 야 여기 빨리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